언니, 이걸 제가 씻고, 씻고 있을게요. 고추는 여기다 넣어줘. 일단 다 옮겼고 일단 옮길 것만 다 주시면 제가 삭삭 옮겨졌어요. 왜, 왜. 배웠어? 언니, 언니. 아이, 정말. 언니, 언니. 아이, 정말. 빨리, 빨리. 뭐야, 뭐야. 배웠어? 배었대, 카레. 미치겠다. 일로 와봐. 어떡해. 와봐, 지혈을 할 때. 많이 배웠어? 아니요, 아니요. 그냥 피가. 정말. 정말로 무슨 일이라봐. 와봐. 저거 붙여놓자, 밴드 붙여놓자. 어디 있어. 와봐, 내가 해줄게. 이래도 군에서도 배운다고. 밴드. 어느 정도야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절절절 흘러? 아유, 그랬으면 저 쓰러졌어요. 아휴, 언니 괜찮아요, 저. 하아. 아휴, 아휴. 아휴. 기다려. 손 계속 나가려봐. 잡고 있어! 얘. 아휴, 진짜 나 자신 피곤하다. 지겨워. 나도 피곤해, 진짜. 나도. 그렇게 왜 그럴까. 진짜 왜 그러고 살아. 모르겠어, 나도. 괜찮아? 응, 괜찮아요. 아, 진짜. 손 많이 가, 누나. 줌 면 언니가 손 많이 가, 내가 손 많이 가? 아, 당연히 누나 아니야. 나? 나 아니야! 줌 면 누나 아니야. 아, 그렇지. 뭐야? 누구, 나야?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, 누나. 네, 끝까지 들어야지. 가만 있어. 아, 난 진짜 살짝 어릴 때부터 칠칠치 못한 맛이 있었어. 내 생활 기록부에 다 그렇게 써 있거든. 그 우산 엄마가 예쁜 거 사주면 꼭 하루 만에 잃어버리는 애들 있잖아. 꼭 뭔가를 놓고 오고. 아, 집중력 떨어졌어. 아, 미안, 미안. 말 시키지 마, 할게. 이런 피해 안 통하는 거 아니야? 아, 다시. 아, 진짜. 말 좀 시키지 마. 알았어, 말 안 시킬게. 미안한데 지금 딱 미적기, 완벽하게 지금. 알았어, 알았어. 진짜 말 안 시키고 있을게, 3분 동안. 지금 진짜 완벽한 작품이 나올 뻔했는데, 누나.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좀 잘했나 봐. 이렇게 조그맣게 뭐 만들고. 아, 그럼. 이렇게 하고 레고 조립하고 이런 거 좀 했나 봐. 나는 손으로 하는 거 참 좋아해. 아, 그래. 누나처럼 그렇게 밖으로 싸돌리는데. 누나는 큰 걸 잘해. 뭐. 그. 있어, 그런 게. 크게, 크게 하는 거. 제발, 제발. 알았어, 말 안 할게, 진짜. 구결만 해도 돼? 나 태어나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그 뭐야. 밴드 붙이는 거 처음이야. 고마워. 그래. 입금해라. 어, 알았어. 이 김밥이 손이 은근히 많이 가졌거든요. 이 그림이 참 좋네. 아니. 이게 뭐야? ahren아도 좀 빼고 이렇게 차가워. 제가 이거 약간 형kal을 다 찍어주고. 준비한 누나. 정화 누나. 지금 여기서 소리가 됐다. 정화 누나. 됐어. 웬일이야, 제가. 사진을 다 찍어? 제가 사진을 찍어주고.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주고. 언니 이거 반씩 짜주면 돼요. 어, 같이 할까? 물 닦는 건 하지 마, 은진아. 네. 조심해야 돼. 나 못하겠어. 나 못하겠어. 다가오라고. 알았어, 알았어. 나 못하겠어. 나 못하겠어. 나 못하겠어. 오, 왜 이래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갑자기 좀 부끄럽네. 웬일이야. 나 포기할래. 어, 뭐야. 이렇게 차분하게 요리하니까 힐링이 되네. 이게 알끈을 제거해야지 달걀이 부드러워진다고 하더라. 손이 좀 가긴 하지만 이제 마지막 요리니까 최대한. 잡기를 다 써야죠, 또. 이렇게 하면 이제 안 풀린 거라든지 알끈이라든지 걸리거든요. 아주 아주 부드러운. 제대로 하네? 그래서 좀 기다려야 돼. 아, 흑미밥 김밥이구나. 맛있겠다. 이거 간해줄게. 참기름. 밥만 먹어도 맛있어야 되거든? 맛소금소금소금. 밥도 너무 꼬드라게 잘 됐다. 그치? 됐을 거야, 이제는. 응, 너 봐봐. 봐봐. 맛있어요. 딱, 딱. 삼삼하게 간 거는. 배추가 좀 더 단맛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. 너 뭐 하는겨? 파스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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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뭔가 그냥 반찬. 내일은 제가 저기 평소에 친구들 오면 해 먹는. 낙지, 낙지족 카펄리니 하나. 1인만 만들어볼까요? 어, 만들어. 어, 나도 뭔가 할까? 언니 김치 만들고. 설마 가자. 핸드폰은 몇 분인지? 뭐고? 16분 투구. 25분. 면 꺼내러 가야지. 오케이. 뭐라도 해 보려고. 얘 앞으로 저기야, 요리 새싹이야, 새싹. 맞아. 제가 또 나중에 염정 언니처럼 될지 누가 알아요? 충분히 되지. 10인분? 뭐, 1인분? 노, 노. 이렇게. 아직은 이렇지만요.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젓갈 맛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. 뭔가 만드는 거 없이 그냥 뭔가. 잘하네. 쑥쑥쑥쑥. 그냥 담았을 뿐인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다 이렇게. 쇼쇼쇼쇼. 해가지고. 쇼쇼쇼쇼. 쇼쇼쇼쇼. 쇼쇼쇼쇼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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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쇼쇼쇼쇼쇼. 쇼쇼쇼쇼쇼쇼. 둘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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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께. 자취요리 끝. 자취생이야 항상. 이 정도면 됐어. 와 이거 진짜 완전. 엄청난 고급 지단이야. 이렇게 두꺼운 지단 봤어? 진짜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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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됐어 됐어 됐어. 어우 당근이 너무 맛있겠다. 아니야. 야. 있어요 언니. 너 당근은 먹지? 응 당근 먹지. 김밥에 들어간 당근은. 다 됐네 이제. 이거 이거. 이거 삼겹살. 삼겹살 구워야지. 딱이야 딱. 한 몇 줄 쌀 수 있어 그러면? 이걸로 다섯 줄. 다섯 줄? 한 줄이에요. 삼겹살 한 줄당 김밥 한 줄. 되게 사치스러운 김밥이죠. 그러게. 와우 맛있게 익었다. 좀 맛있겠다. 삼겹살이. 우와 지글지글. 제대로 익었고요. 이제 끝났어. 준비 끝.